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거는요 컴퓨터 예비구매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 영상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8월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아 썸네일 억울에 끌려서 왔더니 복잡한 표나 하나 얹어놓고 이 털고 있는데 재미없어보는데 하고 넘기려고 하시고 계시죠 잠깐만요 제가 진짜 짧게 설명을 드릴테니까 내 말을 들어보고 볼만한 영상인지 아닌지 판단해주세요 1분만요 일단 첫번째 각 제품의 성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게임에서 얼마나 프레임이 나오는지 측정을 하고요 그걸 100분율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060Ti 사려다 3070 사려고 봤을때 돈을 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성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거죠 요거 큰 도움이 될겁니다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가 별로 없거든요 저 밑에 등급부터 저 위 등급까지 두번째 제품의 가성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똑같은 가격일 때 더 좋은 성능을 내는 제품을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단아와 최저가 기준으로 제가 비용을 이렇게 적어뒀어요 이 비용에다가 성능을 나누게 하면 1% 성능을 내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오는 거죠 그 비용이 싸면 살수록 마다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등수 이미 적어놨어요 1등 상금 60T, 2등 6700XT 이런식으로 여러분 한눈에 볼 수 있게 색깔까지 칠해서 뒀습니다 1등 빨간색, 2등 파란색, 3등 4등 녹색 이런식으로요 세번째 저번달 대비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다? 지금 이거 사도 괜찮은지 알 수 있겠죠 저번달 대비 30000이나 3080 가격이 내렸죠 근데 6900 아니면 3070T, 3070 이런거는 적게 오르거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런거 봤을 때 지금은 3070T 사양이 별로 안좋은 시기겠죠 이런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프 카드를 사려고 하는데 이 그래프 카드는 어느 모니터에 쓰는데 적합한지 잘 모르죠 그런것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물론 게이밍 기준이긴 한데 이 표 봐도 되지만 이 표에 프레임 얼마 나온지 이렇게 적혀있긴 하지만 밑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물론 모든 그래프 카드는 아니지만 자 169 슈퍼면 뭐다? 169 슈퍼면 요 위아래 있는 애들 같이 묶어서 보면 되는겁니다 같이 묶어서 보면 음... 자 이거는 프레치 대상도입니다 프레치 대상도 게임을 상업으로 했을 때 이 녹색 구간으로 들어가있는 애들은 평균 프레임 80 이상 나오고 최소 프레임 60 정도 나오는 이 게임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애들을 녹색으로 칠해둔거에요 그리고 원활한 플레이가 되는 게임의 숫자를 끝에 적어놨죠 아씨 이게 보니까 복잡한데 뭔 소리야 결국은 이 녹색 영역 칠해자 했으면은 이 그래프 카드로 이 상업으로 게임을 요런 게임들을 했을 때 원활하게 돌아간다는거에요 근데 보시기 169 슈퍼면은 달랑 4가지 종류만 녹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런게 게임 중에서 그러면 얘네는 사실 프레치 대에서 옵션 타협을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꽤나 큰 폭으로 2060은요 2060은 5종 한 절반 게임을 프레치 대에서 상업을 할 수 있는거고 3060은요 7종 얘는 그래도 좀 많이 할 수 있네요 네 한 7-80% 게임을 상업을 할 수 있는거죠 3060 차에 가면 10종 거의 모든 게임을 다 상업을 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업으로 고사인 게임을 하고싶다 그러면 3060 TI부터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거에요 그럼 QHD는요 QHD 상업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으면 3070 TI부터 3070 TI가 10종이죠 요점부터 대부분 게임을 상업으로 QHD 해상도로 즐길 수 있다는거에요 4K는요 4K는 3080으로도 5종밖에 안됩니다 절반의 게임밖에 안되요 아직까지는 4K는 5사인 게임 상업으로 하기에는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거를 하늘에 파악할 수 있는겁니다 요것도 꽤나 도움이 될테니까 이런저런 기준을 다 확인해보면 최적의 구매가 될 수 있을겁니다 말그대로 도움이 되는 영상 맞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뒷영상까지 마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추천을 한번 들어가보죠 상급제품 통치를 긁어서 한번 볼게요 2070 슈퍼부터 6900 XT 정도 되면 상급제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하나 보자면 6900 XT는 저번달 대비 가격이 바뀐적이 없어요 잘 팔리지도 않고 별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기 좋은 놈인가요? 아니요 가슴이 등수는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별로 사기 안좋은 놈이요 넘어가겠습니다 3090, 3080 TI는요 이건 저번달 아마 내가 얘기했을거에요 원래 잘 안 팔린 라인업이고 내릴 이유도 없고 오를 이유도 거의 없는 애들이냐고 그래서 한 만원 2만원씩 내리긴 했는데 이건 내렸다 보기 애매하고 저번달 가격을 거의 유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가성비 지적으로 봤을때는 둘다 메리트가 없어요 11등 13등 와 이건 뭐 1% 성능 내기 위해서 만원 넘게 투자해야 되는 애들이라서 요놈들 별로 추천 안해요 청주님 저는 지금 고사인 게임 하고 싶은데요 어떤 그래픽을 사야되는데요 QHD에서 빵빵하게 프레임 뽑으려면요 3080 정도는 살만하죠 점달 대비 10만원 내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초기 가격 100만원인거 생각하면은 큰 폭으로 오른건 맞는데요 내가 이게 이제 가격이 안정화됐을때 작년 가격은 못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25만원이나 130만원 사이정도에서 진짜 안정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10만원에서 20만원 더 투자하게 되는거겠죠 기회비용 생각하고 추천 목록은 아니고 그나마 상급 제품을 하이핸드 제품을 꼭 사야된다고 하신다면 가성비 등 5등이니까 3080 정도는 한번 생각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강추는 아니에요 6800, 6800스티, 6900스티 사실 물건 안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빼놓고 봐도 되고요 3070T에는 물건이 들어오는 족족 나갑니다 가장 인기 제품이라서 그리고 지금 성수기라서 오히려 20만원 큰 폭으로 오른 바람에 현 시점에서 3070T를 제가 추천하기는 어려워요 차라리 3070을 사세요 3070은 지금 제일 싼거 보니까 90만원 후반이나 100만원 정도에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량도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어요 잘 찾아보니까 시장에 그래서 그나마 만약에 여러분이 꼭 있잖아요 이 위급에서 좀 사고 싶다면 3070 아니면 308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80T는 단종됐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밑에 끝까지 다 포함해서 가성비 1위는 사실 3060T입니다 지금 아까 3070 그나마 살만하다고 했는게 잘 보시면은 3060Ti는 가성비 5천원이에요 5천원 1% 성능하는데 여기는 6천원인데 차이 좀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아요 70하고 비교했을 때 10% 정도밖에 성능 차이가 안 나는데 가격 얼마 더 쌉니까 거의 뭐 25만 더 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한테 지금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3060Ti입니다 3060Ti는 저번달 대비 가격이 크게 내리기도 했고 물론 과거 60만원 하던 가격을 생각하면 60만원 60만원 중반 했었거든요 지금 큰 폭으로 오른건 맞는데 그래도 한 15만원 정도밖에 안 오른거에요 15만원 밖에 안올랐고 실질적으로 얘가 가격이 안정화돼도 제가 생각에는 70만원 정도를 유지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사더라도 여러분 입장에서 손해는 10만원에 채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060Ti는 한번 컴퓨터를 지금 시기에 꼭 사야 된다면 사볼만 하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80 슈퍼나 2080, 2070 슈퍼는 이미 단정 수순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팔거나 물건이 없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송지훈님 6700HT는 왜 설명 안해요? 이거는 물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사봤자 하위 호연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390 Ti보다는 분명히 성능이 좋으나 그게 10%까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비용적으로 15만원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20% 더 비싸던 거죠 20% 더 비싼데 성능은 10% 차이가 안 나 그럼 저거 갈 이유가 있나요? 없죠? 아니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성능인데요 3770XT는 다이렉트 90 기반의 게임에서는 제 성능이 안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둔 퍼센테이지보다도 오히려 성능이 낮게 나온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구간에서는 구매할 필요 없이 쭉 이 정도 끄었을 때 3060 Ti가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지금 사도 크게 손해가 없는 제품이 때문에 추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급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중급 제품 봅시다 중급 제품은 2060부터 5700XT 사이가 들어간다 보면 되고요 퍼포먼스 라인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6700XT 최고를 끌려가면서 국내 전혀 수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70 단종됐고요 5700 노말 단종됐고요 5600XT도 마찬가지로 국내 수입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살 수 있는 거는 2060이나 2060 슈퍼 상공입건밖에 없어요 2060이 싼 제품이 다 품절나면서 저보다 대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꽤 큰 폭으로 올랐어요 7만 원이 올랐습니다 제일 싼 제품이 그래서 2060은 지금 사기가 좀 애매해졌는 게 상공입건들이 전문달 대비 가격이 5만 원 가까이 내리면서 제일 싼 제품 사면 63만 원, 64만 원 정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죠 근데 성능은 뭐다? 어? 성능 차이가 꽤 나네요 한 15%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15%에서 16% 정도는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2060을 지금 살 의미가 없어요 2060 슈퍼도 마찬가지예요 2060 슈퍼는 오히려 상공입건보다 더 비싸죠 이거 물건이 있긴 있던데 3060보다 더 비싸요 근데 이거 살 이유가 없습니다 3060이 2060 슈퍼보다 소폭에나마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업은 그냥 3060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웃긴가는 아 그럼 3060이 정말 가성비가 좋네요 3060은 TI보다 3060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봤는데 1%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3060은 TI가 오히려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딱 끊어도 누가 가성비가 제일 좋다? 3060은 TI가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얘하고 얘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죠? 얼마 차이 납니까? 30% 가까이 차이 나죠 그럼 돈이 13만원 더 주면 30% 성능을 더 뻥튀게 할 수 있는데 해볼만 하죠 그다보니 와 솔직히 돈 좀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 끊었을 때 상공이 꽁튀게 하는 게 제일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메인스트림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미들레인지 봅시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업인데 망했어요 왜 망했는데요 성조님 자 일단 1660 TI 성능 솔직히 성능은 별로 좋은 놈도 아닌데 57만원? 미친 거 아니냐? 1690 도란맨 상공이 꽁튀하고 가격이 똑같다고? 이걸 누가 사? 1690 노말 45만원? 이거 원래 30만원 팔던 거 아니냐? 10%나 15% 과거 가격까지는 안 들어갈 테니까 붙는다 계산해도 30만원 중반이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45만원? 그냥 15만원 더 주고 뭐? 상공이 꽁트 쓰고 말지 아니에요 이거 맞죠? 아닙니다 성능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 이거랑 근데 가격 차이 얼마나 나요? 2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요 2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성능 차이가 음 무려 40% 넘게 나거든요 50% 가까이 나네요 50% 가까이 나는 거 생각했을 때 20만원 더 투자하는 거 할 만하지 않나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660 사기가 좀 그래요 가성비 비용이 얘가 5,400원인데 이건 뭐 6,000 얼마야 원래 밑에 라이너베스로 가성비 비용이 좋아야 돼요 이거 작년 12월에 제가 올린 거 기억하시면 여기 비용 얼마였어요? 2,800원 2,700원 2,500원 그랬을걸? 지금 여기 살 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니까 가성비 비용이 뭔 뭔 메인스트림이 6,000원 7,000원 하고 있어 제정신인가? 하여튼 여기 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내가 예산인 것밖에 없어요 이거 사면 안 돼요? 그럴 때나 넘어갈게요 사실 이거 흰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은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넣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밑에까지 끄어도 그렇거든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1050Ti1의 1650도 지금 가성비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이거 20만원 채 안했거든요 1650 4기가가 1050Ti는 한 15만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 가격 기준으로 조금 오른다고 쳤을 때 2,3만원 더 붙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뭐 12만원 13만원 붙은 거는 좀 심하죠 30만원 34만원 주고 이런 것도 사라고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있는 거 살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 헬시지만 헬시점에서 그럼 살만한 건 뭐 있는데요 성진진 생각에 딱 두 개 바뀌었습니다 3060하고 3060Ti입니다 지금 얘네들은 나중에 시기가 지나서 9월 10월 되더라도 가격이 크게 안 떨어질 놈들이에요 지금이 정상가에 가깝습니다 저 떨어져 봤자 앞으로 5만원 10만원밖에 안 떨어질 애들입니다 차라리 저거 두 개 중에서 고르시고요 밑에 라인은 포기하세요 나는 이것밖에 살 돈이 없다 그럼 9월 때까지 존보 타세요 9월 10월까지 9월 중순이나 10월까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PC만 뜨문 뜨문 가면서 지금 이 가게에 이것도 사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상위 제품은 진짜 꼭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그러면 3070이나 3080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여러분 생각해도 어떤가요 제 말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요 아직 구독 가져와야 눌렀다고요 눌러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저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80Ti 3090 가격이 유지되거나 살짝 내릴까 했는데 제 예상대로 유지됐습니다 사실 내리긴 했는데 내렸다 하기 좀 애매할 정도로 가격이 비슷합니다 3070Ti는 인기 제품을 한동안 내리지 않을 거다 이 가격이 유지할 거야 그런데 유지 못하고 오히려 올랐어요 왜 물량이 빠져가지고요 지금 70Ti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70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70Ti는 둘 다 오름세라고 보면 되고 둘 중에서 그나마 살만한 건 3070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최상급 제품은 현 시점에서 추천 제품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데 꼭 사겠다면 70이나 80 사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나마 살만한 놈은 3060Ti고요 이거는 미래를 보더라도 지금 사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어둔 가격 정도에 살 수가 있으시다면요 70만원 중반 정도에 그 버튼 싸게 산다? 무조건 업어오세요 60만원 후반이다? 무조건 업어오세요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는 2060이 다시 품절에 가까워지고 2060 10포도 사실상 국내 시장에 물량이 넉넉히 있지 않아서 가격이 소폭소폭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오히려 조금 내렸는데 3060이 지금 살만한 시선이 몰리는 그런 경우가 됐죠 왜냐하면 얘가 이거랑 10만원 정도 차이나면 그래도 가성비 등수는 비슷할 테니까 살만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거의 두 개의 가격이 같다 보니 당연히 성능이 10몇 프로 더 좋은 3060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전체 가성비를 봤을 때 3060이 또 나쁘지도 않아요 시간에 대해서 엄청 내린다 해도 제가 생각하는 3060은 50만원 후반에서 중반 정도에서 멈출 거기 때문에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밑에 라인업 메인스트림하고 로우엔드 봤을 때는 아직 한참 더 내려야 됩니다 살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10만원 이상 더 내려야 됩니다 손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것들을 50만 60만원 적게 줘도 40만원 중반에 사겠다고 아닌 것 같죠 제 생각에는 이 라인업 보고 있으시다면 그냥 예산을 더 먹으세요 예산 더 먹으시거나 아니면 9월이나 10월까지 존보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그래픽카드 가슴 비교표 마무리 지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게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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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